수천년녀 사르기 조슬바람 썰빈 대기의 손뼉 유빈, 빔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일세 개구리가요 호박을 좋아합니다 사랑일까요? 사랑일까요? 심장은 세상이 안 되는 일 없네 세상 못하니 무언가 형님의 짝 되어주오 봉요아 봉요아 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 것으로 우리 음악을 만드는 것이옵니다 지금 또한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은가 눈꽃 녹아 사라지니 내 앞길은 또 얼마나 멀까 바치니 바치니 뒤바람 몰아쳐버려 지구 세상 속에 뒤끌 세상 똑같은 안점이었나 형님의 설명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전하 신의 뜻을 버린다면 악률은 배절되고 이국의 개구리 음률만 들렸을 수밖에 없사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떤 일이 대간마님을 사모하며 오매불망 눈물로 밤을 지새운 가여운 여인의 아 그래 10월이 옵니다 이건 무슨 개소리야 자금 주리에 무엇을 가수라 봄날의 달빛 운이 따서 흘러 흘러 천상년 천상년 새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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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